중3영어 천재교육 이재영 일과문법 관계대명사 wat입니다. 일단 다른 관계대명사 우리가 흔히 쓰는 who, whom, which, that 이 관계대명사절과 그리고 관계대명사 wat절을 구별해주면 일단은 이 다른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어서 명사, 즉 앞에 있는 선행사에 해당되죠. 앞에 있는 선행사에 해당되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wat절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잘못놨네요. 목적어 또는 보호 역할을 하고요. 당연히 그러면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절 자체를 수식하면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선행사가 다른 이 who, whom, which, that, whose와 같은 관계대명사는 앞에서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있죠. 보통 명사로 나오고 근데 이 w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할 때는 우리가 다른 관계대명사절은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선행사를 수식하면서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wat은 뭐뭐하는 것 또는 뭐뭐하는 일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행사의 해석이 것이 되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관계사절 자체는 둘 다 불완전한 절이옵니다. 이게 이제 주격관계대명사나 목적격관계대명사나에 따라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옵고요. 그리고 이 wat은 선행사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때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the thing이 선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시나 위치가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고 이 의미가 여러가지 복수명사일 경우에는 thing 대신에 the thing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문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They didn't tell me the truth. I wanted to know. 자, 그들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이거죠. 여기 그 사실이라는 명사가 있고 I wanted to know. 내가 알고 싶었던 그 사실 이렇게 수식을 하죠. 그럼 앞에 선행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때 이제 선행사 the truth니까 that 또는 which의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겠죠. 뒤에 다음 문장 보면 They didn't tell me. 그들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I wanted to know. 이거죠. 근데 여기 we는 이게 선행사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 속담이나 격언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사의 대명사를 쓸 수 없죠. 명사가 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형식의 구조여서 여기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여기가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선행사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사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왔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적합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을. 그 다음에 keeping your words is most important. 주어가 이제 동명사죠. keeping your words 이게 문장의 주어로 왔죠. 그래서 너의 말을 지키는 것이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오고 이제 주격 보호가 와야겠죠. 비동사 뒤에. 그래서 선행사 앞에 없고요.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해서 관계대명사 왔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음, the islanders need here is not tools or books but cats. 이거는 본문에서 나온 문장이죠. 여기 앞에 당연히 선행사 없고 여기 여기서부터 일까지가 문장의 주어로 쓰였죠. 주어로 쓰였고 명사절로 쓰였죠.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왔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섬 사람들이 이곳에 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필요로 하는 것은 not tools or books. 여기 not a but b가 왔어요. 일단 그쵸? not a but b 와서 a가 아니라 b이다. 이렇게 왔네요. 그쵸? 그래서 이곳에 섬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도구나 책이 아니라 고양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이 왔절의 경우는 이거는 일단 the truth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 온 거죠. 대신하, which이니까 이거는 형용사 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 자체가 생략이 돼도 문장은 완전하게 와요. 그래서 they didn't tell me the truth. 그들은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이거 완전하고요. 근데 여기는 여기 관계대명사 맞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엄밀하게 보면 간접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sorry, my mistake.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능미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죠. 그래서 생략하면 목적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 비동사 뒤에 주격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주격보어, 즉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맞절이고 이거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맞. 특징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고 이 절 자체가 명사절로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또는 버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왓은 우리가 의문사 맞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사 맞과 구별을 해본다면 근데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한 거는 의문사 맞과 명확하게 이제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이 되진 않습니다. 둘 다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형태도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간접의문에서 쓰는 의문사 왓도 선행사 없고 명사절이고 당연히 명사절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같고요. 형태로서 구별이 되는 부분이 없고 의미상으로도 둘 다 가능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딱히 구별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보면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What he's going to announce in the meeting? 여기 왓부터 여기까지죠.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I, 동사가 wonder,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여기 왓절이 왔는데 궁금하다 했죠. 사회에서 갈 때 그가 그 회의에서 무엇을 발표할지 나는 궁금하다 이렇게 되면 여기 간접의문문의 의문사 왓을 볼 수 있죠. 네, 나는 궁금하다. 그가 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것이 궁금하다 하면 사실 관계대명사 왓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의미상 더 자연스러운 곳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 know what he announced in the meeting.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왓절이 왔는데 나는 알고 있다. 그가 그 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약간 동사적인 느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그가 회의에서 발표한 것 해서 관계대명사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고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궁금하다. 아직 이제 어떤 일이란지 모르는 거죠. 궁금하다. 그가 회의에서 무엇을 발표할지 해서 의미상 이제 무엇이 좀 더 자연스러울 때 간접의문문으로 볼 수 있는데 딱히 그렇게 굉장히 클리어 컷하게 뚜렷하게 뭔가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